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제2부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아침 일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그때 써봤습니다. 압류건수가 많아졌다. 국세청 상반기 재산압류 작년 상반기에 두배다. 그러니까 자꾸 체납징수를 강화해라. 강화하라 하니까 압류를 어떻게 됩니까? 압류건수가 두배가 되어버린거에요. 이런식으로 계속 압류하는거죠. 인정사정없이 무조건 일단 압류하고 버는거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피하는 길이니까. 올 상반기만 28만건이 넘어가지고 연내 60만건이 육박을 한다. 28만건에서 60만건으로 상승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이 60만명이라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올해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몇만명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자들 압류건수가 이렇게 계속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에는 9만건이었는데 2001년에는 11만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18.9%가 증가했는데 2002년에는 11만9400건이 돼가지고 4.2%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03년에는 13만건이 됩니다. 15.8%가 되고 2004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8만건이 된겁니다. 그게 이제 207%가 증가되는거죠. 이때가 2003년 이제 노무현정권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정권때나 이렇게 문재인정권때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똑같으니까 이게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은 절대 이게 세금에 대해서 안내고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우지 아니 뭔가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세금을 항시 증대하는 쪽,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야 세금 더 걷어라. 세금 더 걷어라. 이렇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야 세금 더 걷어. 밑에 사람들은 감사 안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을 강화시키면 되는거에요. 체납이라는게 그 체납처분이라는게 압류, 사행위, 뭐 이런거 아닙니까? 공매, 대표적인게. 또다른 이제 기사 내용을 세금 못내 인용을 하면 세금 못내 집공매 2년세 10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류건수가 압류건수가 2배가 206%나 증가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2004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세금 못내면 일단 압류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공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집을 경매하는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들어온거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가지고 하는거를 공매로 하고 법원에서 하는거는 경매로 하고 그러거든요. 공매가 어떻게 됩니까? 2만건이 넘어섰다. 2만건. 그럼 2만건의 집을, 부동산을 다 처분한거죠. 그만큼 많이 뺏겼다 이겁니다. 감정가가 1조 325억이었다. 이만한 것을 이제 징수를 한거죠.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었다 이거죠. 근데 서민들거는 서민들 주택은 30배가 늘었다 이거 아니에요. 공매가, 공매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만 이제 죽어나는거에요. 왜? 인정사정없이 전부 다 잡힙니다 서민들은. 실제 거학들은요. 미리미리 다 재산 빼돌리고 사업하고 시작하고 뭐를 해도요. 뭐 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재산 없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산하자, 자기 명의 없어요. 어디 술집 자기 여인한테 놔두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차명으로 놔두든지 다 빼돌리는 방법들 있죠. 그런거를 또 누가 해줘요? 전문가들이 또 해줘요. 그거 해주는 전문가가. 그런데 결국은 다 한계가 있죠. 씻고 웃고 어차피 그게 잠깐의 눈속일 뿐이다.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 이런거 해주면요. 자기 것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거두소 갔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나와 보면은 내 것이 안 돼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나무 명의로 넘기는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그것도 다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 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 전체 총 공맥건수인 7,484건과 비교하면은 2,800이고 2002년 2,142건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2년에 비하면은 2004년 것이 이렇게 30배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한 번씩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왜 세금 더 거두지 않느냐. 세수결손이 예상되냐. 분명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세수결손 분명히 그건 말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세수결손 나올 거 뻔하잖아요. 어디서 지금 돈이 나옵니까. 국채발행해가지고 돈 주기 바쁜데. 그러잖아요. 빚내가지고 지금 돈 주고 있어요. 국민들 100만원씩. 그러니까 세금이 거둬지겠냐 이거예요. 100만원 받아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결국은 더 쥐어짜야 돼요. 더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묘수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조세전문가들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상한 조세전문가. 전문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지식이라든지 이게 요령이라든지 묘수를 그런 걸 짜내는 그런 식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가지고 풀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거죠. 공매된 부동산의 감정가만 1조 325억원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세금 받아내는 마지막 수단의 공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매 건수를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증가했을 것이다. 공매 건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악화됐다라는 지표를 다른 지표로 볼 것도 없어요. 세금으로 보면 일단은 압류가 많이 됐어요. 압류권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사회행위가 사회행위 건수가 치솟소송 건수가 증가됐다. 그다음에 공매 건수가 공매 건수가 증가됐다. 그다음에 이게 위헌율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10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게 다 해당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꿔줘보라고 이렇게 원을 했는데 세상은 안 바꿔주고 서민만 오히려 그냥 힘들게 생겼다 이거죠. 부자들은 안 죽는다니까요.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 시대에도 외부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그게 돈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돈 돈 하고 가족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믿을 사람이 내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고 아니면 이 재산을 지키려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런 거를. 왜? 새로운 집의 계급도 그렇게 해요. 새로운 집의 계급도. 계급의 이동일 뿐이에요. 계급의 이동.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변하지는. 오늘도 제가 남한산성 갔다 왔는데 남한산성 그 산성을 이렇게 축조하는데 끌려온 공역으로 이렇게 끌려온 그 사람들이 무슨 대가 받고 왔겠습니까. 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거기서 죽고 배고픔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다 역사의 눈물의 역사죠. 그게 서민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양반들이 끌려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집의 계층이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탄생하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가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예전에는 다 공부 교육 입국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육이 그런 의미가 출세 입신 이런 거에 의미가 없죠. 그냥 내 편 이 편 이렇게 진영을 나누는데 필요한 인적 도구 뭐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관념을 주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유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공부를 얼만큼 잘해야 뭐를 대접받을지 그건 없잖아요. 그냥 미국 가 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이름도 없는 학교에 다니든지 말든지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와라. 거기 가서 열의 아홉은 이상한 짓도 한다는데 그냥 그렇게 물들지.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거기서 교도소만 안 가고 와라. 갔다 오면 미국 유학 갔다 오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내 아버지 내 재산 물러가지고 사업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런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러니까 국회 재경이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종류별로 빌라 다세대 가구 다가구 연립 공동주택이 작년 543건에서 5월 7월 말 현재 2004년 기준으로 말합니다. 현재 1만 8,990건으로 급증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때도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또 해석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해석이 될 것이다. 서민들은 계속 어려워진다 이거입니다. 이들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매는 2002년 699건에 비해서 거의 30배가 늘어났다. 집이 공매되면 체납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체납자가 갔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입시오. 1억짜리가 공매가 되면 최초 매각 예적가액은 한 8,500이나 8천만 원에서 시작해요. 이게 여러 차례 유찰되면 20%씩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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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에도 팔릴 수 있는 거죠. 5천 1만 원만 팔리면 돼요. 50.1%만 해가지고 팔리면 되는 거다 이거입니다. 2회 유찰되면 그때는 이제 수익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공매, 경매되면 왜 공매, 경매권을 사람들이 가격을 살려고 합니까? 가격이 싸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팔았어요. 1억 원짜리 집인데 팔았는데 이게 가능해 7천만 원에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전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친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가족이 많이 있다, 처자식이 있다. 그러면 다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노숙자가 되면, 한 번 노숙자가 되면 세상 편하대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러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가장 입장에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뭐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 이 소유라는 개념의 내 몸속에 꽉 뿌리박혀 있을 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 놓고 보면, 세월 지나 놓고 이렇게 보면 내 소유가 하나도 없었구나. 다 지나고 나오면 집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인연들도 다 흩어졌고, 죽을 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 남고, 그러니까 그 세월 이렇게 지난 세월 보면,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거에 집착하고, 뭐 또 이런 거에 집착했을까 하면, 내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소유라는 걸 집착할 때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으로서, 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민은 낙찰 가격이 감정가에 비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면, 이게 7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점점 떨어져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1억 원짜리가 1억 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5천, 5천 1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부동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공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 체납돼서 공매당하는 사람들은 제 가격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다 충당되고 나서 돌아오는 돈이 손에 쥐는 돈은 마이너스다. 없어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회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행위에 걸려가지고 압려당해가지고 공매당하는 사람은 노숙자 되는 수밖에 없죠. 누가 안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세상 엎어져 버려라, 엎어져 버려라 이렇게 해도 본인한테, 본인의 세상이 오지를 안 해요. 절대. 어느 시절이든지 서면은 경제적인 약자라니까. 경제적인 약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용만 당하고 선동만 당하고 본인들은 결국은 신리가 하나도 없다. 무에서 창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절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해도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항상 공부, 공부 이렇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효도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될 시대가 아니니까 저도 제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공부해서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입니까? 굳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지어짜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돈이 최고니까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변호사, 아버지가 변호사해도 자식을 변호사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변호사이면 자식을 변호사 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에 법원 로스쿨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 반대했던 대법원 쪽 사람이 법원 판사 출신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모임에서 회식에서 그런 말을 자랑 삼아서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충격적이었대요. 자기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다 변호사 시킬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스쿨 도입하게끔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 다 변호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들 로스쿨 들어오면 우리 자식들 다 로스쿨 보내서 말이지 다 변호사 시키면 되지. 변호사 시험 그거 점점 쉽게 내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합격률을 한 80%, 90% 해줘야지. 저희들은 2만 명 볼 때 500명 합격했다니까요. 2만 4천 명이 봐가지고. 지금은 뭐 시험 보면 변호사 시험 보면은 뭐 8, 90% 보장을 해달라고 대모하는 시대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가도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식을 다 가지는 거예요. 변호사도. 당연히 시켜달라.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경쟁이. 모여가지고 때만 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가르쳤느냐. 아니 어떻게 가르쳐요. 로스쿨에서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을 실패한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동기가 불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일수록 내 자식을 하려고 하고 정치인일수록 내 자식 변호사 시키려고 하고. 왜? 그 자격증 가지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변호사. 변호사는 모든 직역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좋죠. 먹고 사는 걸 따라. 아니 그러고 아버지가 돈 있는데 내 자식 고문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주든지 5천만 원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세금 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증의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변호사가 안 되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꾸 이걸 재산을 증해서 내고 증의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뭐를 줘버리죠. 내 돈 줘버리지. 뭐 하려고 증여서 내고 50% 주고 하면서 증여서 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진 사람들의 가진 자들의 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니까 무슨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 무슨 정의 사회를 위해서 아니 노스쿨 도입도 되는 거하고 정의 사회하고 구현하고 뭐가 연결이 됩니까? 안 그래요? 정의는요. 자기 자신이 심성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정의지. 내가 혼자 다 이렇게 나라도 열심히 똑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의지. 정의가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다 하고요. 그래서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낙찰가를 감정가로 그러니까 감정가로 공매 예정가액이죠. 공매 예정가인데 실제로 낙찰된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2002년에는 54.5%였어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가 5억 4천 5천 4백 5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2003년에는 5천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리고 2004년이 되니까 4천 6백 100만 원밖에 못 받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공매를 하면 1억짜리가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낙찰률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은 세제실이나 이런 통계를 자꾸 내가지고 세상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줘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자꾸 힘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세금 더 걷어라 더 걷어라. 이 말을 할기보다도 아니 나라가 해줘야 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정치인들 고위공직자가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서민들 경제적인 약자가 죽지 않게끔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게끔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 세금 안 들어왔다고 체납 징수 대버려라 대버려라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약자는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 된다 이거요. 그러면 노숙자 되니까 또 노숙자 기금 만든다고 또 세금 더 걷어라. 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 더 걷으려면 어떻게 돼요. 또 국세청장은 또 체납 징수 강화를 시키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감사에 걸리는데 나는 나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압류할란다. 일단 우리는 공매할란다. 인정사정 안 봐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률이 줄어들면 세금을 못 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감정가에 반값도 못 받고 4,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억짜리가. 그만큼 체납자들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 4,600만 원에서 만일 그게 5천만 원이 세금이었으면 받는 돈이 없죠. 그리고 이런 체납이 1원만 남아있어도 계속 체납자예요. 계속 체납자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집 다 뺏기고도 체납자예요.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왜 은행에 안 해주니까.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최 의원은 통상 시세보다 10에서 20% 낮게 감정가격이 책정되는 거를 감안할 때 그러니까 1억 원짜리가 최초 공매 예정가격이 9천만 원 아니면 8천만 원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 감안할 때 시세의 거의 3분의 1 수준의 공매 처분이 돼가지고 체납자들의 어려움을 가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최경환 의원은 그나마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자꾸 체납 강화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뭐가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지적은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징수 행정을 하지 말아 하는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압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체납자 재산을 보존해 놔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매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공매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아주 그냥 괴로운 거죠. 집을 공매해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터를 다 잃어버린 거죠. 가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붙어넣어가지고 세금 못 내면 아니 죄 없는 처자식이 왜 고통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 집안체를 갖다 뺏겨버리면 어디로 가냐 이거죠. 특히 어린 자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눈물 그냥 피눈물 나겠죠. 가장 입장에서는. 다 처자식도 다 그러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피눈물이. 그러니까 법원에 와가지고 법정에서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눈물 받았고 그래도 그 공무원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무 공무원 됐나? 그런 자괴감밖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공무원 해버려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생존의 털을 잃어버리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나몰라라 나몰라라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이거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밑에 지금까지 세금 징수만 하면 할 일이 다 끝난 것인가? 더구나 행정소송으로 부실가세로 판명됐다면 더욱더 문제예요. 이게 진짜로 부실가세로 집을 뺏겼다? 그러면 그거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세기본법을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안 고쳐요. 예전에는 국세에 소송을 해놓고 불복을 해놓으면 그 불복이 확정되기까지는 공무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복을 했는데도 그냥 공무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건의를 했는데 그 개정을 해라 개정을 해야 하는데 법을 국세기본법을 개정은 안 하고 그냥 지침으로 국세청장 지침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고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세율 높이고 공제 떨어뜨리고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종부세 올려야 된다고 12, 16 대책에 그런 대책들이 지금 입법이 안 돼가지고 죽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세금 한 푼 더 걷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누군가가 써준 거 그대로 해가지고 발의하고 정부가 이렇게 써준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발의한 것처럼 하고 쇼하고 그런 거죠. 세금을 왜 걷는가? 결국 국립민복을 위해서 걷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을 못 내기로서는 인정사정 없이 집까지도 다 공매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분의 1까지 하고 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